좋은 매물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소개시켜드리는 부동산 이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금매로 진행되는 토지매물로 3차 우여도로 인근에 위치해 광고효과와 노출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카페부지나 창고부지 찾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며 토지매물의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입니다. 수의동에 위치한 토지 접근성을 살펴보면요 3차 우여도로 이용하는 강산총 분기점이 300m에 위치해 있으며 흥덕구청이 2km, 청주역 서청주할시가 4km, 송절동 테크노폴리스가 8km, 청주공항이 14km 거리에 남서쪽 방향으로 석곡분기점이 2.5km, 양총분기점이 5km로 상당구청, 동남지구가 12km 거리입니다. 서쪽 방향으로는 강래, 충청대학교가 3km, 오송역이 6km 거리입니다. 방향으로 제 위치 살펴보면요 북쪽 방향으로는 오창, 진천방향이구요 동쪽 방향으로는 비하동, 가경동 방향이며 서쪽 방향으로는 오송이 위치해 있구요 남쪽 방향으로는 강래, 세종시방향입니다. 수위동 토지 정보 살펴보면요 지목은 임야이며 지역은 보존눅지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 20% 용종률 80% 이하 건축가능하구요 방향은 남동향으로 면적은 550평이며 토목비용 포함의 금매가는 7억 2천만원으로 평당 130만원이며 대출은 약 4억 2천만원 정도 가능하구요 실투자 금액은 3억원입니다. 수위동 토지 장점은 3차 외도로 강산점 분기점이 300m 위치한 토지 매물로 탁월한 광고 효과와 노출도가 좋아서 카페 부지나 청구 부지, 회사 사옥 등 활용하기 좋은 토지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내가 찾는 위치의 토지 매물이라면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이 프로공인은 토지 전문 부동산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매물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최적의 조건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매물을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위동에서 부동산 2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